애플워치 플라운드 액정 보호필름 부착방법을 알아볼게요. 먼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클리닝 티슈로 부착할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다음은 먼지 제거 스티커로 먼지도 제거해주세요. 이제 필름을 붙여볼게요. 필름의 1번면을 먼저 제거하고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. 전체적으로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줍니다. 위치가 잘 맞다면 먼지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고 1-2번면을 제거합니다. 손으로 필름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며 붙여줍니다. 측면 부분도 손으로 꼼꼼히 눌러 붙여주세요. 필름 부착 후 공면 부분은 드라이어로 열 처리를 해주세요. 열 처리를 해주고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. 그럼 이렇게 애플워치 플라운드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었어요. 미세한 기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.